과자의 비행기 심혈한 비행기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소중한 비행기 칠리에서 구입한 가방 아픈 일정기 와 벚꽃 대박 와 내린다 여기 여기... 여기 차 죽어는 거야. 이 냉면 책 하나만 더 대신 못 와있는데. 이거 대박이다. 가자. 그거 뭐야? 물 들인 회 이렇게? 회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만두도 주세요. 지금 누가 이렇게 미친타가 피하래? 뭘 주문찮아. 어이없. 오! 딱 좋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식초 이런 거 안 넣어도 돼. 괜찮지 않아? 괜찮은데? 전혀 밍밍하지 않은데? 응. 되게 재밌는 거 같아. 이거 약간 꼬순 냄새가 좋아. 식기지? 참기름 냄새. 좀 받아줄까? 내 거 먹어. 아 물냉 진짜 맛있다. 음. 음. 매운다 되게 좀. 맛이 달라 내꺼야? 이렇게 좀 더 말할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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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연재몸이 멍을 주네? 아니야! 절차주기 왜? 이거 왜 안 먹냐고 진짜 한 번 먹을게 팍팍 먹어야 되나 이거 많이 먹지 않았니? 지금 영주가 다 갖고 가는데? 아니야 아.. 배고파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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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워 이번에 제주가의 사이 보라 진짜? 남원랜드? 맛있어 사자 다음은 도시락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한국에 있는 도시락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케이크 도시락 케이크 케이크bij 도시락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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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1500원 ivals 숨 쉴 때 조심하세요 태추 약간 안 먹고 싶었지? 남원 뭐 파트? 남원랜드? 나 픽셀이 얼마야? 만원 왜 이렇게 써? 야 이 시설을 봐라 시설을 봐라 빅3로 안 되겠는데? 파이브도 있어 비싼 거네 바람직품도 있고 지금 타면 진짜 오바이트 작년 과갈로 한 바퀴 돌아서 투하시키고 타고 협의를 해야지 사슴열차 나 그것도 하고 싶은데 회전열차 관광열차 관람차? 관람차를 좋아해? 여기 랜드바클 했다고 아니라고 지금 미만 때문에 많이 안 보여 아파치 사슴열차 바이킹 딱이잖아 회전목만 안타? 둘 다 아니고 바이킹을 타야돼 얘들아 안 잡고도 없는거 같은데? 조그만한 바이킹이 더 무서운거 알지? 이거 잡고 타는거잖아 지금 앞에 쇠 아니 이거 뭐야? 쇠 앞에 쇠 깎고 때려 타야된다고 바이킹 아팠지? 사슴들 쳐 사슴엨 누구? 얘가 몽룡이야? 어머 여기 책도 있는거야? 책이 없지? 책 아니였어? 어우 예뻐 여기야? 내가 좋아하는 느낌 전부는 하이킹 자 나 동네 가방을 찍었는데 이 지금 파이킹 가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여기가 엄청 귀엽지 않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거 실제 키야? 커플룩 아니야? 이게 어떻게 커플룩이에요? 이씨였어. 팔짱 좀. 이돌은 모델를 받아요. 하나, 둘, 셋. ㅋㅋㅋ 아, 없어어어어. 들어가도 되나? 3년생이죠? 하나씩 너봤어. 아니, 하나씩 너봤자. 인데다. 이거 손이 다녀. 여기가 손이 다녀. 저희는 좀 세팅이야. 아 아 아 야 거의 들어갔는데 왜 안 갖고 왔어 너 지금 한 명이라도 들어야 돼 진짜 한 명이라도 들어야 돼 오 아기야 아기야 한 명만 잘한다 잘 먹었어 어 거의 다 먹었는데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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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박자를 못 맞추는 거 같아 노래 해 노래 해 아 아 아 아 소리 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3개 했다 왜 딱지를 해? 맞추래? 맞추라고 뭐야? 언니는 딱지 좀 쳤지 3개 했다 아이씨 야 진짜 학교 갔다 아 빨리 빨리 안 들어와 퀴즈 내세요 오늘 가봤던데 중에 그 오작교에 있던 까치와 까마귀 워낙에 질문 다 듣고 얘기하라고 워낙은 몇 마리인가요? 거기 있던 워낙은 과연 몇 마리였을까요? 내 마음속에 정답이 있어 정답 17마리 정답 12마리 24마리였습니다 내가 선생님만 다 나와? 놀이공부 가야돼 빡빡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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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슴 열차 저렇게 녹슬한데 운행하는거 맞아? 아저씨 저분이신거 같은데? 사슴 열차 돼요? 네 사슴 열차 이름으로 따주세요 이거 뭐에요? 아 마스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구를 닦고 타면 될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 크라이빗놀이동산 아니냐고 왜 이겼어? 상반입산하네 아 잠깐만 뭐야 너무 아파 안 넘어가게 상반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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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살아서 만나자 나 뭘 나 좀 무서워 나 좀 무서워 정말요? 속도요? 왜 놀랜까?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고 고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기대기상인데? 5년 굿 재수 오 ibel 땅 아 목 아파 아 명물이네요 또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조금 더 매력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나는 오늘의 집에서 너무나 더 많은 이곳에 여기를 하고 있는 곳이 딱 한 번에 도착해요 다 같이 오신 곳에 다 같이 오신 곳에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들은 와 forgava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시원하다 안녕 안녕 재밌어 아 재밌어 호랑이랑 사서 안녕 아 재밌어 호랑이랑 사서 아 재밌어 아 재밌어 호랑이랑 사서 아 재밌어 아 아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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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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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원래 분위기도 나왔겠네? 응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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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진짜 아 죽은 거 같아 야 여기 미쳤다 아주 좋아 힘들었어? 짠 오우 야 깔끔하다 맛있는데? 응 오우 맛있는데? 최고다 여행이 아주 완벽하네 그치? 야 잠깐만 우리 취하기 전에 사진 찍어야지 뭔 사진? 한옥에 앉아서 다리 흔들는데? 내일 생얼로 찍을래 오늘 찍을래 너 출발하기 전에 찍으면 되지 응? 자 이대로 시작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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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어색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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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이제 전도 됐어 난 발전이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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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하는 맛 그냥 원플레이츠로 이런 데다 다 할까? 어? 좋아 상추? 아 냄새 좋다 다행히 마실거에요 다행히 마실거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다행히 마실거에요 다행히 마실거에요 자 오픈 칙 칙을 입으로 해볼거에요 두 질 먼저 올리면 되겠지? 너무 예쁘다 짠 들어와 저기 난이 늘었네 잘하지? 고기 뭐 더 올릴까? 아니 잘 안 써가니까 갑자기 고기를 막 더 올려 야 수자로 따져봐 야 수자로 따져봐 목을 무가지로 잘라버렸어 따른데? 짠 세로보다 순하지 않나? 되게 순하다 좀 더 순해지네 역시 전용가에 생길 와 씨 너무 잘있어 컵 파슴처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한쌈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한쌈 먹어볼까? 잡사봐 잡사봐 맛있어 맛있어 소리 뭐야? 응 진짜 푸질러 왔어 진짜 내 푸질러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우리 선양이야 소맥이야? 나 소맥 한 잔다 나 주먹 지금 진짜 예뻐해 이거 한참 먹고 보고 오자 아 괜찮아 괜찮아 뭐에요? 너 할머니 소리 이거 버섯 짠 소주 음 감싸기야 뽀송뽀송해 이렇게 드시고 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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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꿀봐 우와 아 진짜 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와 엄청 맛있게 맛있지 소맥이야 소주야 소주 뭘 소주 있지? 야 소주 한잔 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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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굳이 이거 빨리 먹어 흐흠 아 잘 마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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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 뭐 있어? 하쳐 난 아직 안 추워 너 이봐, 괜찮아. 나 패딩도 있어. 조끼 패딩도 있어. 오빠 좋아? 고추 맵다. 이건 좀 불편해. 아, 좋아. 다 백두리기 때문에 불편할게.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 맥주 갖고 오기. 내가 갖고 올 거야. 내가 가지고 올 거야. 먹진 바, 내 먹진 바. 아니, 안 돼. 갖고 오고 싶어도 안 돼. 이기면. 안 내면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근데 목짓바는 할 수가 없잖아.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야. 다시 해, 다시 해. 가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면 놀지? 오랜만에. 나 어떻게 하면 놀았어? 안 내면 가져오기 가위바위보. 진짜 짜증나. 내가 가지고 올까? 아, 그럼 또 우리가 존심이 있지. 빨리 갖다 줘. 한 번에 얘기해. 또 뭐 있지? 시킬 거? 야, 다. 나, 다.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뭐냐. 진짜 나.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가 막히게 또 내일이 생일이라.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게 배낭에 들어있어? 아니야, 배낭 아니야. 아니야? 네? 아까 너 이거 사러 갔는데, 애가 쳐다봐가지고 내가 아, 망했다 하고. 이거 언제 사러 갔어? 다행이다, 다 놀랐어. 아, 진짜 놀랐는데? 너희가 생각보다 지금 입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마트에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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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이거 다 먹을 거지? 어. 고요리는 천 칼로리입니다. 천 칼로리 셋이 나누면 삼백 칼로리씩 밖에 안 되네. 우리 밥을 안 먹잖아. 밥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대박, 그러네. 공복상 세련네. 어, 얼추, 오늘 한 끼랑 잘 맞네. 조금 더 넣었어. 어, 내가 물을 많이 넣었어. 소금 덮치고. 근데 간 맞아. 응. 얇. 엄청 얇더라, 이거. 달콤하지? 진짜. 음. 진짜 좋다. 응. 으응. 와우 의상 모자 쓰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모자가 안 웃기니까? 모자 안 쓰면 집 앞에 안 나갔는지 모자가 이식 때 있었어 저는 какие 때랑 근데 왜 이 집앞지? 모자가 안 어울리던데 이상하던데? 아니 모자가 어울리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아 나도 알아. 나도 모자 스타일. 나는 몇 살 같아. 수면 쓸수록 더 길어지는 느낌. 버킷헤드는 괜찮잖아.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지경까지 써야. 눌러 써야. 약간 두상은 좀 크대. 얼굴은 작아야 잘 어울리는 거. 어 맞아. 더 빈이 잘 어울리잖아. 근데 나는 얼굴보다 두 장이 더 작아서 모자 스타일이야. 모자 스타일이 화났는데 얼굴이 너무 많은 느낌. 얼굴이 많이 느껴요. 그게 나는 슬기 이렇게 쓴 거 잘 어울리는데 펜트워베트 같아. 아 빈이가 어떻게 써야 돼. 야. 펜트워베트 그 멈췄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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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동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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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이라고 바로 알아보주시는 게 좀 신기하다 정상이었으면 못 알아봤을까? 그냥 그 사람은 뭐해할수록.. 아 너무 맛있겠다 좀 넣어줘? 후추는 괜찮아요 나도 추어탕 전도사네 아 그리고 숙량도 풀이잖아 매워 생애 처음이야 생애 처음이라고? 빨리 엄마한테 찍어서 보고 엄마한테 찍어야겠다 고우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는데? 어 매워 맵다 응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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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미꾸라지라고 말 안하면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쓰레기 이렇게 웃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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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폐는 다른 거 같은데 아니 2인 2개 엄마 음 음 음 치킨 냄새가 집중 음 이리와서 너무 잘나와서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런게 진짜 이리와요 이리와요 이걸로 이 개제키 이 개제키 감사합니다.